어떤 소리를 좋아하냐고요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이 소리 심지어 그 음식이 갈치조림이에요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개를 이제까지 안 해봤던 것 같아서 갈치 조임만 갈치조림만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치, 이 갈치 한 덩어리 이렇게 탁 해서 이럴 때 제가 진짜 부자된 것 같다니까? 부자들만 한다는 항상 생선 한 번에 다 먹기 탱글탱글한 갈치살이 꽉 들어차니다 오, 이거는 묵은지 김치찜, 묵은지찜의 그 김치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짭짤하니 이건 정말 밤을 부르는 그런 국물 생선조림에는 요칼칼하고 달큰한 양념이 감칠맛을 더해주죠 조림에는 이 밑에 쫙 깔린 이 무 제주도말로 논비 논비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 부들부들하고 달짝지근한 이 무, 무 맛 그리고 갈치도 너무 신선하고 크고 여기 옆에 성산포 수협에서 직접 매일 이렇게 공수를 해오신데요 와, 굉장히 신선한 생선들은 이 뼈와 살코기 자체가 기름기가 돌기 때문에 금방금방 떨어져 툭툭, 젓가락 몇 번 툭툭툭툭했을 뿐인데 뼈가 쏙 빠졌어 이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오래 보관되지 않은 기름기가 잘 잘 넘치는 갈치다 굉장히 신선한 갈치다라는 얘기거든요 반찬이 또 남달라 이게 보통 그 김부각 같은 거나 이렇게 김부각을 이렇게 반찬으로 하시긴 하는데 김을 양념에다가 센 김을 이렇게 절여놓으셨어 김무침, 김무침을 이렇게 바다향 먹으면 쫀득한 다시마 위로 쌓아올린 쌈탑 아이고,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전에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, 저 때문에 배고프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오늘, 오늘의 저녁 메뉴는 갈치조림입니다 여러분, 갈치조림 갈치 사셔서 제주산 갈치 사셔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저녁 데뷔시기 바라겠습니다